안녕하세요. 2020년 테스틱 코리아를 맞아 주홍콩 한국문화와 함께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게 된 조영득 사범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태권도를 배워보고자 온라인 태권도 교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권도 교실에서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손으로 방어하고 또 공간을 확보해서 상대방 공격을 피하고 다시 대공격을 해서 안전한 상황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동작은 빼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앞차기, 돌려차기. 하지만 그것이 실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동작으로 다른 어떤 연결 동작을 이용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권도 기본 자세 주춤 서서 몸통 지르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춤 서서 준비! 시작! 자 먼저 주춤 서기 동작을 하실 때는 마늘 탄 자세처럼 이렇게 다리를 밴드니스 무릎 굽혀주시고 손은 허리춤에 갈아주십니다. 한번 지르기 동작! 하나! 셋! 둘! 셋! 넷! 주먹을 지를 때의 유의점은 주먹이 이렇게 굽혀진다든지 이렇게 그리면 안됩니다. 클랩! 스트레이크 돼서 펴줘야 됩니다. 자 두번째, 들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먹이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몸통을 쓰지는 않고 주먹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먹은, 이 근육은 얼마 안됩니다. 주먹에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몸 전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이 80%가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 하체를 바탕으로 허리에 회전을 줘서 주먹에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체중 곱하기 회전력이 들어가서 이 힘이 주먹의 전달이 되는 말이 큰 파워로 됩니다. 하나! 둘! 파워! 다음 동작은 아랫맞기입니다. 아랫맞기는 상대가 몸의 아래쪽으로 공격할 때 막는 동작입니다. 자 앞구비 아랫맞기 성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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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다음은, 앞구비 아랫맞고 주먹 지르기를 하루로 나아주시면 연결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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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뒷구비 항소만으로 돌아가죠 준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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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바로 이제 이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상대방이 공격할때는 주먹을 사용해서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지릅니다. 이게 그러면 제 얼굴이고 타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쟤를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몸을 회피를 하고 타격만 타격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이 주먹의 길이와 이 다리의 길이 다리가 더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주먹이 들어오면 그냥 때릴 수 있지만 그냥 때리게 되면 상대방이 나도 때리고 같이 때립니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야 돼요. 나는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체를 좀 제껴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다리 킥이 주먹의 힘의 세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펀치가 파워가 100이라고 하면은 발차기는 파워가 300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상대방을 한 번에 지압할 수 있습니다. 압차기, 기본 압차기를 통해서 준비. 표 TT 준비만кой phys 돕 다음 동작은 상대방이 empathy 브이로ぎ chore 3 largo 몸통을 지 bumped을 때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교비 자세에서 듀고기 직선으로 들어 왔을 때 저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먼저 해피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상대방 급속을 지릅니다. 이 동작은 아까 전에 주춤, 석, 쌍, 공통, 질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 똑같이 상대가 제 몸통을 구매했을 때 제가 몸통을 맞고 주춤해서 몸통을 제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음은 태권도 기본발 차기, 도일의 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돌려차기로 상대를 각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서 지압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움직이 장르 됐을 때는 상대는 저의 옆구리를 각각할 수 있습니다. 잡으세요. 하 하 그래서 이 상대가 제 몸을 찼을 때 제가 이 공간에서 하 하 하 하 그릴을 만들어 주기로 했을 때는 저는 이 상대방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것이 태권도 돌려차기를 상대방이 공격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을 확보해서 받아차는 방법입니다. 준비 하 제일 유의할 점은 뒤로 무릎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무릎난다든지 거리를 충분히 한 마디 못하고 짧게 움직이겠다든지 아니면은 뒤로 뺄 때 다리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돌려차기를 단계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다리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자세에 들어가면 그대로 스텝에 갈 때도 이 정도 자세를 그리 항상 목폭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몸통을 방어해서 돌려차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피도 가능하지만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맞고 해피한 동작에서 손가락을 맞고 바로 공격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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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동작은 몸통 앞바퀴 먼저 제자리에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몸통 앞바퀴 말하면서 둘 하나 바로 준비 이 동작은 상대가 몸통으로 저를 떼게 때 맞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맞고 난 뒤에 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준비 연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무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공간 확보하는 동시에 다시 그대로 공간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덕소를 한꿈치로 밀질을 발룩합니다 다음 동작은 상대방이 돌려차기로 저의 몸통을 각액을 할 때 제가 이 돌려차기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문으로 다시 공격하는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돌려차기의 두 번째 한쪽으로 하나 하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하 복구를 합니다 으악 투하 다음은 어 주문 공격과 동시에 발차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연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으악 하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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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투하 투하 원자 4,inter- petits 2 3,2 앙싱 punch, kick, kick to the body hamly 10bill 굿.. 굿.. 1분. 2분 연기. 여러분 수업이 어떠셨나요? 이제 태권도 첫 온라인 교실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패스티브 코리아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강한 정신력 그리고 상호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태권도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